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배우는데 아주 낯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그런 가정법 말고 직설법 과거의 조건인 거예요. 직설법 과거의 조건이에요. 가정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우와 인정이라고 했는데 경우를 따지는 경우, 순수하게 경우를 따지는 거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 경우를 따지는 거고 난 몰랐는데 인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직설법은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가정법은 가짜임을 거짓임을 알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법은 가짜임을 인정하고 하는 거. 직설법은 그대로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순수하게 경우를 따지든지 그런 경우라면 난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직설법은 모르게 하는 거. 가정법은 오히려 알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헤드 pp 쓰잖아요. 옛날 얘기인데 뻥 그랬잖아요. 제가 헤드 pp는 헤브 플러스 pp에다가 헤드 과거가 쓰인 거죠. 과거, 과거 두 번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뻥이다의 과거. 옛날 얘기의 과거. 그 두 개 쓴 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여러 가지를 한번 읊어봤는데 오늘 이 직설법 과거 조건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죠.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게 뭐 아무튼 녹화가 잘 안 돼 있어 갖고 다시 하게 됩니다. 글씨도 짝고 그래서요. 첫 번째 볼까요. I'm sorry. You don't like Liesl. 더 이상은 Liesl을 좋아하지 않는다니. 유감이네. He remarked 말한 거죠. As casually as an 일상적인 양. When they were once again alone. 그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있을 때. What gave you that? 그런 인상을 왜 준 거예요. It's just a sense I got. 난 내가 그냥 얻은 느낌, 감정이야. 라고 그는 대답한 거죠. fly. 프리카레. 접힌 걸 펼치니까 대답합니다. I mean, of all your exploits. 프로이트도 여기 프리카레하고 같은 데서 온 거예요. 펼쳐낸 거예요. 바깥으로 펼쳐낸 거. 공적이라 그러죠. 자기 모든 공적 중에서 Why did you have to boast about? 자랑하기를. 공적 중에서 자랑하는 거죠. Protecting the right to abortion.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자랑을 하냐. In front of a woman who couldn't have children. 아이도 없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여자 앞에서. Come on, Adam. 아, Adam 왜 그래. 그런 여자 마누라가 이제 비꼬아서. 튀겨서 말한 거죠. 대꾸한 거죠. If I, if가 나왔어요. 가정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I am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을 때 어느 거냐. 인정 과거 조건인 거예요.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만약 내가 자랑을 했다면, 자랑한 게 사실이라면 미안해. 이런 거죠. What else?을 써야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과거로 본 거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What else?을 쓰는 거죠. 이게 내가 아까 내가 그게 내가 자랑인 줄 몰랐는데 그게 자랑인 줄 알았다면 미안해. 그런 거죠. 인정 과거 조건인 거예요. 직설법 인정 과거 조건. 하지만 lives lives in the real, 진짜 세계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Where most women, 대부분의 여성들이 can and do have children. 아이를 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갖고 있는 세상에서. You can't go through life. 인생을 지나가는 거 살 수는 없는 게요. 그녀의 심리적인 보디가 들어. Hey, don't get me on my hobby horse. 여러분이 하비홀스는 말 모양으로 말총 모양으로 이렇게 달린 거 앞에서 이렇게 타면서 장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예요. 내 타령인 양, 내 장기 부분에 또 나를 올려놓지 마. 이 사람이 얘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대단한 산부인과 의사. 여성이 애 못난 애 갖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 전문 분야야. Let's just be a little more sensitive.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토니, 토니가 여자예요. 토니 뉴. Went to change your melody. 주제를 언제 바꿔야 될지를 아는 여자였다. That's what I make you so. Such a, such a great. 자기는 대단한 남자예요. You are extraordinarily. 아주 결합이야. 테스토로. 남성미와 아주 민감성. 이것을 견미하는 남자지. her praise analogy. 칭찬해 주는 게 그를 사로잡은 거죠. and allows his source. 그 생각을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문제로 돌리게 되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Eve took a deep breath. 깊이 숨 쉬었어요. 날카롭고 찬 바람을. as she went out on 현관 베란다에. that was better. 더 낫다. she had need something to brace. 브레이스가 여러분이 뭐 브레이스리트 그러면 이게 팔찌잖아요. 브레이스가 embrace도 하시죠. embrace. 깨완타. 브레이스는 그냥 두 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녀를 이렇게 지탱해 주다죠. 지탱해 줄 뭔가를 필요했었다. she had need to be 혼자 있고 싶었다. she didn't want to worry Jane 딸인 거예요. 입양한 딸. anymore. she had already, 이미 그랬던 것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she was no longer. 더 이상 떨지도 않았고. but the muscles of her. 근데 배의 근육이 꽉 조이면서 were rocked. 조인 거죠. 뭐 잠궜다고 하긴 그렇고요. 긴장이 된 거죠. she felt terrible sense of voting. 전조라는 거죠. 끔찍한 전조를 느꼈다. it was stupid. 멍청한 짓이었다. if kiss을 여기 보면 뭘 써야 되냐 했는데 pp가 나오니까 뻔한 거예요. have pp 아니면 head pp죠. 근데 head pp가 답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there is nothing more. 더 나쁜 건 없다. he could do to a. 키스기 자신에게 더 나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head pp가 쓴 거는 맞는데 if 절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if 절에 head pp가 나왔다고 해서 다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죽인 걸 아는데 만약 죽였었더라면 이렇게 된다면 head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head pp를 써도 그가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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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보다 더 이전 옛날에 본의를 죽은 게 사실이라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taunt 놀리는 거 이거는 고통스럽지만 but they failed 그건 놀린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little girl star 자기 작은 꼬마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것은 미미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드물게 보는 거죠. if 절에 head pp가 나왔는데 가정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쉽진 않죠. 이게 가정법이라면 뒤에도 there would be would have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니죠. 쭉 내려가버려서 exploit 발음이 또 틀렸네요. exploit 공적 동사일 때는 exploit 명사일 때는 exploit 명전 동후 그러잖아요. 명전 명사는 전 동사는 후 명전 동후 제가 고1 때 배운 용어입니다. 명전 동후 참 옛날에 배웠던 거네요. 그러니까 발음제가 틀린 건 아니고 명사일 때는 exploit 가 맞고요. 동사일 때는 exploit 가 맞는데 아휴 끔찍한 단어예요. 이게 뭐 이게 뭐 이용하다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다 개발하다 환촉하다 이렇게 되는데 exploit 가 원래는 imply 즉 precar 하고 똑같아요. precar precar 차례는 접는다는 뜻인 거예요. 접힌 걸 펼친다는 거죠. 이게 불어 거쳐서 프로이트가 됐지만 프라이나 impry 예 프라이 프리카라나 똑같은 거예요. what gave you what brings you 됐고요. 하비홀스는 막대 끝에 말머리가 달린 어린아이가 타고 노는 목마예요. 회전목마의 말도 되고 좋아하는 일 이걸 우리가 말하는 뭐뭐 타령이 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은 레이철이 좋아하는 말이다 그래도 되지만 레이철이 정직이라는 것은 레이철에게는 아주 타령이야 타령 타령이야 얘기하기 좋아해 뭐뭐 타령이다 그러는 거죠. 좋아하는 얘기를 하다 뭐뭐 타령이다 이런 거죠. here we again once grand 할아버지 get on his 하비홀스 또 타령이시네 about government there's no stopping him 아우 막을 수가 없어 이런 거죠. sounds like 제네리즈 아우 제네리즈 또다시 그것도 타령이야 the need for 헬스케어 개혁해야 된다고 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손이라 그랬죠. taunt 자꾸 까먹는데 이게 뭐하면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tantum tantus 이게 브로우에서 땅 이렇게 됐는데 땅은 T는 발음 안 하니까 땅이 됐는데 땅이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땅포탕 그러면 이게 like for like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 텐타마운트라는 거 있죠. 맞먹는다 amount amount 텐트마운트나 같은 양이나 amount 뭐 이런 거예요. 같은 것으로 받아치는 데서 나온 거예요. 비난하는 거 요즘 텐트마운트도 텐트마운트 많이 하잖아요. 누가 어쩌고 낙영형이다 낙영형도 좋다 누가 그랬지 않았어요. 정치를 저는 판단하고 개인적으로만 하면 제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이런 데서 예를 들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페일 창백 한두 대지만 힘 중요성이 미역시다됩니다. 자 직설법 과거 조건이에요. 직설법 과거 조건 어떻게 쓰느냐 과거에 대해서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알 때 쓰는 겁니다. 뻥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쓰는 거고요. 경우 과거 조건인데 이거는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왔다면 I think he didn't 안 나갔으면 좋았을 걸 모르기 때문에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는 안 나갔을 거야 이런 거죠. think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추측하는 표현이에요. 인정 과거 조건 조이스 웬트 어젯밤에 거기 갔어 조이스가 간 게 사실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죠. 조이스 웬트 조이스 웬트 인정을 한 거죠. 만약에 조이스 헤드 웬트 그러면 안 갔는데 만약 갔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갔다고 하니까 she so what happened 뭔 일어난지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법 조건과 직설법 과거 조건의 구분 자 if that is jack 그게 jack이라면 들어오라고 직설법 현재죠. if that 이건 뻥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인데 과거 거는 뻥이다 이 과거잖아요. 아예 그게 jack이 아니지 혹여 jack이라면 I would tell him 나 같으면 들어오라고 하겠어 이런 거죠. if that was jack 이게 직설법 과거 조건이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리얼 패스트라 그랬죠? 어 그게 jack였어? jack였어? 그렇다면 I hope you told him 들어오라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거죠. 어떻게 했어? 좋은 거죠. 직설법 과거 조건이에요. 근데 if that had been jack 그게 jack은 아니었는데 만약 jack이었다면 나라면 들어오라고 했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if jack runs 이렇게 현장으로 쓰면 현장은 미래를 대신하는 거 모르긴 모르지만 만약 출마하면 이런 거고요. if jack ran 가정법이면요. 출마 안 하겠지만 출마한다는 건 뻥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출마한다면 낙성할 거야 이런 거죠. if jack ran 76년이 과거죠. 직설법 7년에 출마했었어? 출마했는지 안 했는데 에이 그렇다 해도 안 오면 난 기억 안 나 이런 거죠. if jack had run 76년에 출마 안 했지. 근데 만약 출마했더라면 졌을 거야 이런 거죠. 이해 되시겠죠? 자 if I was 뭐 웃을 때 자기야 내가 자랑한 게 사실이면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 사실이면 미안 그런 거죠. if kissel had killed 이거는 가정법인 것 같지만 워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 과거에도 더 이전 대과거 시점에 내가 키스리 본의를 죽은 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뭐 나쁜 일은 볼 수는 없었어. 이런 거죠. 이 부절에 head pp가 사용되었어도 가정법 과거가 아닌 거예요. 직설법에 대과거가 사용될 뿐인 거고요. 희열들도 직설법인 워스가 쓰이고 있잖아요. 이게 head pp면 들에도 would have pp 뭐 이런 게 could have pp 이런 게 나오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직설법 과거 조건을 몰라갖고 문장 해석할 때 못할 때가 맞습니다. 얘네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직설법 과거 조건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충 뭐 누가 이렇게 제대로 성문종합용어에도 안 나오고 사실 뭐 가정법을 왜 해도 pp 쓰는지도 몰랐던 거고 제가 가정법이 가짜임을 인정하는 무드 분위기에서 분위기라는 거 무드 그런 분위기에서 표현했다는 것도 몰랐고 참 옛날에는 한심하게 배웠죠. 여러분이 이렇게 좀 배어서라도 제대로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폿